왜 기아를 좋아했냐면 기아를 좋았던 게 아니라 혜태 타이거스였잖아 사람들이 왜 혜태를 좋아했는지 나보고 이유가 딱 두 가지에요 아주 단순했어요 혜태가 1번부터 9번까지에요 초창기에 전부 다 김씨였어요 정말로 그랬었어요 정말로 김일건 김종목 김봉현 김 누구누구 1번부터 9번까지 전부 김씨인적이 있었어요 저 김씨잖아요 어릴 때 단순해 두번째는 유치원 때 혜태 공장에 가서 우유를 마신적이 있어요 혜태 이렇게 된거에요 아니 진짜 그런거야 이거 웃은얘기같이 이게 모의고사 지문에 한번 나왔어요 맥도날드가 왜 번창하는지에 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이유가 이런거에요 뭐라고 그러지 그걸 엔셀 마케팅 엔셀 마케팅을 많이 한거에요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들을 일부러 알바를 시키는거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거기에 입맛에 길들여지는거에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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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